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완전 소름끼치는 두 모자가 방생된다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보죠. 제목 연락 없는 며느리가 괘씸하다며 술 처먹고 새벽 3시에 쳐들어온 시모 그리고 이걸 못 맞고 나를 깨운 남편 놈 어떤가요? 이거 반품강 맞죠? 너 이혼새끼야. 언제 이거 시어머니가 화낼 만한 겁니까? 결혼한지 이제 딱 7개월 됐어요. 사실 저희가 꽤 긴 시간을 연애했던 건 맞지만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아니 니들 뭐하고 있는 거야? 평생 그렇게 지내다 늙어 죽을 때 결혼할 거냐? 등등등 하도 성화를 부려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요.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이때 느낌 참 그지 같고 안 좋았거든요. 분명히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받았죠. 그럼에도 대체 그놈의 정이 뭔지 그래도 헤어질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와 억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. 물론 외동에다가 홀 시어머니라서 분명 많이 힘들 거다 이런 제 나름의 각오도 단단히 하고 그러고 시간을 올린 건데요. 하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이 정도일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. 남편은 결혼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혼자 살게 됐으니까 며느린 제가 좀 많이 챙겨주고 연락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런 말을 종종 했고요. 뭐 그렇다고 완전 무개념 대리효자는 아니었던 터라. 본인 스스로 먼저 자기 어머니와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더군요. 그리고 나름 이래저래 챙기는 것도 눈에 보였어요. 그래서 나한테만 떠맡기는 무개념 대리효자는 아니구나.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기는 개뿔. 이거 미친 것 같아요. 이 두 모자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. 여하튼 그래요. 남편은 거의 매일 자기 어머니랑 통화를 했고 저도 그래요. 뭐 가끔이지만 아무 묻고 문자하고 통화하고 그랬죠.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자기 아들처럼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우선 직장일도 되게 바쁘고 정신도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할 말이 없어요. 할 말이. 물론 이게 엄청 유치하고 뻔한 클리셰이긴 한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매일 통화를 한다? 할 말 없잖아요. 안 그래요? 수다쟁이 우리 엄마랑도 이렇게까지는 못해요. 여하튼 그렇습니다. 제가 최근에 승진도 했고 당연히 돌봐야 할 것들, 업무도 많아져서 잦은 외근은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도 막 들쭉날쭉 엉망이었거든요.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완전 녹초가 돼서 그냥 푹푹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. 그리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하는 연락도 당연히 전보다 더 소홀해졌죠. 이건 사실이에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락 못한지 딱 한 달 정도 됐는데요. 이야, 이것 때문에 저 진짜 살다 살다 별 미친 거지같은 일을 다 당했어요. 바로 어제죠. 평소처럼 늦은 시각에 반녹초가 된 상태로 퇴근을 했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거의 그냥 바로 쓰러져 누웠는데 이때 약 11시 30분? 그랬을 거예요. 그렇게 시체처럼 드렁드렁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남편이 저를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. 비몽사몽 정신없었죠. 그런 상태에서 뭐야 왜 깨워 이랬더니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아씨 엄마가 지금 이쪽으로 온대 어서 일어나보라니까 와 이 말 듣고 순간 잠이 확 깨는 거야.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시계를 봤는데 새벽 3시였어요. 오후 3시가 아니고 새벽 3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? 어머님이 온다고? 이 시간에? 아니 왜? 이랬더니 남편 말이 그래요. 어떤 모임에서 지인들과 술을 진탕 마셨는데 이게 엄청 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취하다 보니까 제가 자기 말로는 몇 달 동안 연락 안 한 거 그게 생각나고 너무 괘씸해서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쳐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이 참고로 저는 그때 기준 3시간 뒤죠. 즉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. 이거 말 안 했냐?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오는 걸 어쩌겠냐고 이러면서요. 아니 저는요.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자기 화난다고 오후 3시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시모가 며느리 아들 사는 집에 쳐들어오는 이런 미친 경우 세상에 또 있을까 싶거든요. 아무튼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막 정리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타고 있는데 5분도 안 됐을 거야.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출발하고 거의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. 그리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요. 이 년 어디 갔어? 당장 나오라고 해! 일단 나갔죠. 그리고 어머님 오셨어요? 이랬더니 너 왜 최근 몇 달 동안 나한테 연락 안 했냐? 그게 그렇게 어렵냐? 아니 도대체 회사에서 뭐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을 차 한다고 나한테 연락 한 번은 안 하냐? 너 폰 가져와 봐. 네가 그동안 나한테 연락을 얼마나 안 했는지 네가 직접 봐라. 아니 전화하기가 힘들면 그냥 카톡이라도 보내면 되는 건데 그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그게 그렇게 더 힘들었냐? 어? 아니 왜 말이 없어? 얼른 죄송합니다. 안 하냐? 등등등 소리를 빽빽 지르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.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얼른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적어도 한 서너 번은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몇 달이라니? 무슨 몇 달이야? 뭔 말이야? 우리 결혼한 지 이제 7개월 됐는데 무슨 몇 달? 진짜. 여하튼 계속 이러니까 저도 결국 한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일이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한 거예요. 안 한 게 아닙니다.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어머님은 이해를 하실 줄 알았어요. 저 평소 이 사람 통해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거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예요.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이랬더니 감히 어른한테 대든다며 또 난리치고 아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겨우 한 달 정도 연락 못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워 화를 내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? 또 본인은 나는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전화가 받고 싶다. 거기다가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? 그러면 나는 뭐냐? 저기 저 개새끼보다 못한 사람이냐? 너는 평소 내가 잘 지내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지? 등등등 거의 미친 발악을 해대는데 와 진짜 주먹이 부르르르 떨리더라고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요. 다른 것도 아니고 막말로 제가 자기 돈 수억 떼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연락 안 했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쳐들어 와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모를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?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앞으로 이런 미친 시모랑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? 그리고 겨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막은 남편은 어쩌면 좋을까요? 지금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 이혼!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듣고 바로 갈 거예요. 댓글 1번 이거는 길이게 끌까 없이 바로 이혼해야 됩니다. 며느리 잡겠다고 며느리 밉대고 새벽 3시에 술 처먹고 쳐들어오는 시모는 세상에 없어요. 그리고 그거를 못 막는 남편은 더 없습니다. 화성에도 없어요. 저 정도 시모면 쓴이가 아무리 자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. 물론 쓴이 남편도 마찬가지. 자기 엄마 막아줄 사람 절대 못 돼요. 죽을 때까지. 이런 미친 집에서 애 낳고 평생 해로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지금 당장 헤어지는 게 쓴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. 당장 증거부터 모아서 빠른 이혼이 최선입니다. 아이 절대 가지면 안 돼요. 지금 만약 애 가지면 그냥 님은 시바지밖에 안 되는 거야. 이혼 강추고 질질 끌고 참아봐야 그냥 본인한테 병 생기고 죽습니다. 2번. 님 바보예요? 거기서 사과를 왜 합니까? 사과는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. 아무튼 애 낳기 전에 정리하세요. 이거 다른 답 절대 없어요. 평생 미친 고부 갈등으로 쓴이 명만 재촉하게 될 겁니다. 제명에 못 죽는다고. 미친. 새벽 3시에 쳐들어온다는 걸 단호하게 거절도 못하고 자고 있는 지 마누라를 깨워? 이게 사람 새끼냐? 야. 와. 나는 이건 무조건 이혼이야. 소름돋아서 저런 놈이랑 어떻게 살아요? 5번. 그 미친 시어미한테 아들내미 돌려주고 여기서 끝내소. 오후 3시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오는 걸 못 맞고 자기야. 우리 엄마가 지금 너한테 화가 나서 온댕. 이지랄.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. 절대 덜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. 애 생기기 전에 애 없을 때 이혼을 하쇼. 어? 절대 답 없다 이거. 그래도 강아지는 애한테 꼬리치고 기쁨이라도 주지 미친 시짜질밖에 안 하는 게 어딜 감히 비교를 해? 아니 그리고 잘못했다는 소리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? 너가 답답해요. 또 막말로 그래 시모는 이제 시짜 감투 쓰고 제정신이 아니다. 이렇게 뭐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 시간에 등신 같은 이유로 찾아온다는 지 엄마 안 말리고 마누라 깨우는 이건 또 뭡니까?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봤길래 이러는 거야. 시모 제정신 아닌 건 맞는데 남편이 제일 소름돋아요. 새벽 3시에 진의 엄마가 다른 진짜 응급한 일도 아니고 고작 젖단일로 온다고 하면 절대 무조건 막아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자고 있는 마누라를 깨우고 자빠졌네. 헐. 그래도 엄마한테 지랄까진 못하겠다. 그럼 최소 시간은 어?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엄마 내일 전화하라고 할게. 이렇게만 해서도 되는 거 아니야? 와 진짜 욕 나온다. 이거 이거 말고는 그 어떤 답도 안 보여요. 이게 조금 있으면 100% 합가하자 소리 나올 겁니다. 그래되면 시임이 죽을 때까지 눈치만 보면서 아니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? 8번. 야 이거는 듣보잡을 떠나서 진짜 상상조차 안 되는 건데 술 처먹고 새벽에 아들머들이 집에 쳐들어오는 시모나니 그리고 그걸 또 받아주는 아들냄이라니 다들 안 부끄럽나? 어? 그나마 아들이라도 정상이었다면 이거는 마누라를 깨울 게 아니라 지만 살짝 일어나서 취한 엄마 챙겨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날 뭐야? 어? 엄마 지금 아들냄이 이혼시킬 거야? 적당히 좀 해! 이렇게 소리라도 질렀어야지. 자고 있는 마누라를 깨워? 어이구 등신. 이거 뭐 이혼 확정이네. 잘 가라 이 새끼야. 남편이 그지 같을 때 제일 힘들다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. 지애미가 새벽에 오겠다는 걸 듣고도 마누라를 깨우는 이런 놈이 진짜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스럽다. 내가 쓴 일하면 일단 남편 싸대기부터 한 대 날렸을 거야. 그리고 시모가 오기 전에 저리에 밟고 있었을 겁니다. 네 아들 새끼 보라고. 엄마 지금 온대. 아씨 개소름돋아 진짜. 끌 끌 끌 끌 끌 끌. 그렇지. 이건 무조건 이혼이죠. 고민할 가치조차 없어요. 변호사 없이 소송 걸어도 100% 이길 거고 판사도 키가 차서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거야. 아시겠죠? 새벽 3시에. 그러니까 시모 딴에는 며느리가 연락이 없으니까 계속 꽁해 있었던 거야. 열받은 거죠. 그러다가 술 먹고 거기 터져버린 거야.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이런 때는 사과하면 안 되죠. 사과는 맞습니다.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거야. 절이 되면 또 기고만장한 밖에 더 하겠습니까? 그리고 아들이 더 소름이죠. 이야 어떻게 이걸 또 깨울 생각을 하냐. 진짜 이거는 제가 빈말이 아니고 만약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면 저는 전화받고 살짝 나가가지고 집 밖에서 싸웠어요. 이 말이 안 돼요. 진짜 뭐 이런 것들 방생되는 거 참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쓴 이 인생을 위해서 꼭 방생을 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